chpere girl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20과 많이 떨리는 모양이네요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십과에서 배울 문형입니다. 먼저 을까바를 공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 모양이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방송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십과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방송국이라뇨?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든요. 오늘은 출연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문화 차이에 대해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많이 떨리는 모양이네요. 네, 방송에 처음 나가는 거라서 많이 긴장돼요. 그럼 리사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는 언제 나와요? 아직 잘 몰라요. 방송 날짜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겠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을까바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을까바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러분, 을까바는 미래의 어떤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걱정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걱정을 해요? 네, 미래에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럴 때 걱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해요. 걱정만 해요? 네, 걱정만 하면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을까바 뒤에는 이렇게 걱정하다. 걱정을 하거나, 그리고 그 미래에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또 뒤에 올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왜 걱정해요? 네,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험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볼게요. 비가 올까 봐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걱정했죠? 네, 미래에 비가 올 것을 지금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걱정을 하고, 걱정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하니까, 비가 올 것을 걱정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을까 봐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발표할 때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걱정해요? 네, 발표할 때 실수할 것을 걱정해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는 발표할 때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실수하다는 무슨 의미죠? 네, 잘못하다 그런 의미죠? 자, 실수하다는 여러분, av예요. 을까 봐는 이렇게 av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앞에, 여러분, 실수하다, 하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까 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지영 씨가 전화를 안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네, 지금 지영 씨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영 씨가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는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지영 씨가 지금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문장에서 받을까 봐 받다, 받다도 여러분, av예요. 다 앞에, 자, 받침이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쓰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잘 알지요? 네, 그럴 때에는 을까 바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지영 씨가 전화를 안 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예문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배가 고플까 봐 수업 전에 빵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수업 전에 빵을 왜 먹었어요? 네, 배가 고플까 봐 수업 전에 빵을 먹었어요. 네, 수업할 때 배가 고플 것을 이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빵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 고프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프다는 딥이에요. 네, 딥일 때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지요. 자, 받침이 없을 때 우리는 ㄹ까 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볼게요. 옷이 작을까 봐 큰 사이즈로 바꿨어요. 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큰 사이즈로 옷을 왜 바꿨어요? 네, 옷이 작을까 봐 큰 사이즈로 바꿨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걱정했어요? 네, 옷이 작을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옷을 바꿨죠? 네, 여러분, 여기 작다도 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받침이 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네, 을까 바를 같이 쓸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같이 한 번 읽어 볼게요. 배가 고플까 봐 수업 전에 빵을 먹었어요. 옷이 작을까 봐 큰 사이즈로 바꿨어요. 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을까 봐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잠이 올까 봐 네, 여러분들이 뒤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걱정했어요? 네, 잠이 올 것을 걱정했어요. 잠이 올 것을 걱정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네, 미리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어요. 잠이 올까 봐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어요. 네,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이 올 것을 걱정하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어요. 네, 2번 문제 볼게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까 봐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메모해 놓았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것을 이 사람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메모해 놓았어요. 여기에서도 을까 봐 를 사용해서 이야기했네요. 3번 문제 계속 볼게요. 식당에 사람이 많을까 봐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미리 예약해 놓았어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걱정했어요? 네, 식당에 사람이 많을 것을 걱정했어요. 그것을 걱정해서 미리 예약해 놓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내일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까 봐 어떻게 하셨어요? 알람 시계를 맞춰 놓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마 혼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걱정했어요? 네,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어요? 네, 문제가 생기지 않게,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알람 시계를 맞춰 놓았어요. 네, 여러분도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영화가 재미없을까 봐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걱정했는데 재미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데이트를 하기 전에 영화를 자기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트하기 전에 내가 선택한 영화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될 것을 걱정했어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는데를 사용해서, 네, 걱정했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을까 봐는 뒤에 걱정이다. 걱정이 되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는 걱정을 해서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미리 해 놓아요. 그런 내용들이 뒤에 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할 거예요. 자, 먼저 1번 문제예요. 은행에 갔다가 왔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은행에 갔다가 왔어요? 무엇을 걱정해서 은행에 갔다 왔을까요? 돈이 부족할까 봐 은행에 갔다가 왔어요. 네, 돈이 부족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갔다가 왔어요. 2번 문제입니다. 먹고 싶지만 조금만 먹었어요. 답은 살이 찔까 봐 먹고 싶지만 조금만 먹었어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 중에는 이런 걱정을 하는 여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네, 살이 찌는 상태가 될 것을 지금 걱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먹고 싶지만 어땠어요? 먹지 않고 조금만, 많이 먹지 않고 조금만 먹었어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네, 정답은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안 좋아질까 봐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미리 표를 예매했어요. 영화표가 매진될까 봐 미리 표를 예매했어요. 이 사람이 미리 표를 예매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미리 표를 예매했어요. 네, 영화표가 매진될 것 같아요. 매진될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미리 표를 예매했어요. 네, 아마 주말에는 우리 영화표가 매진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표를 예매해 놓고 가는 게 좋겠죠? 5번 문제 볼게요.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걱정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을까요? 네, 음식이 부족할까 봐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지금 집들이,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들이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음식이 부족할 것을,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연습을 해봅시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목이 아파요?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어요. 아이가 자고 있는데 네, 여러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이가 잠에서 깰까 봐 잠에서 깰까 봐 작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이가 깨는 것을, 깨는 것을 걱정해서 작게 이야기했어요. 네, 큰 소리로 말하면 아이가 깰 수 있으니까 깰까 봐, 잠에서 깰까 봐 작게 이야기했어요. 2번 문제 계속 볼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출발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일찍 출발했어요. 이 사람은 조금 걱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일찍 출발했어요.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걱정해서, 그쵸? 일찍 출발했어요. 네, 여러분도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일찍 출발을 했나요? 네, 늦지 않게 일찍 출발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많이 아팠는데 왜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네, 이 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대화를 여러분들이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내가 많이 아프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시겠죠? 여기도 걱정이 있네요.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을 걱정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네, 아주 착한 아들, 딸인 것 같네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한국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을까 봐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걱정했어요? 한국에 유학 올 때 가족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유학 올 때 가족들이 보고 싶을까 봐 사진을 가지고 왔나요? 네, 자, 잘하셨어요. 5번 문제 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왔어요? 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날씨가 추울까 봐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밖에 나오기 전에 무엇을 걱정했어요? 날씨가 추울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 2강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은 모양이다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은 모양이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네, 웃고 있어요. 네,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웃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웃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웃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 모양이다는 어떤 것을 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을 추측할 때 우리는 은 모양이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문을 같이 볼게요. 나오카 씨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네, 자, 여러분, 나오카 씨 얼굴을 이 사람이 봤어요. 나오카 씨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추측한 거죠.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운동복을 입은 걸 보니 운동을 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저하고 어떤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운동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운동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본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네, 운동복을 입은 걸 보니 그 사람이 운동을 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직접 물어봤나요? 아니에요. 운동복을 입은 모습만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런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같이 볼게요. 요즘 지영 씨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바쁜 모양이네. 네, 자, 여러분, 지영 씨가 요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학교에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동아리 방에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추측했어요? 네, 그 사람이 바쁜 것 같다라고 추측했어요. 그럴 때 바쁜 모양이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바쁘다. 바쁘다는 여러분, 딥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바쁘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뿌은 받침이 없죠. 그럴 때는 니은 모양이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볼게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 걸 보니까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봤죠? 자, 회사에 가는 것을 봤어요.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측하고 있네요.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보통 주말에는 우리가 회사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 걸 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일이 많은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많다, 딥이에요. 다 앞에 받침이 있네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은 모양이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 예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싸운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봤어요? 네, 이 두 사람, 다른 두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걸 봤어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무엇을 추측했어요? 네, 그 두 사람이 싸운 것 같아요. 싸운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을 했네요. 네, 여러분, 여기 싸운에서 싸우다. 싸우다는 AV죠? 은 모양이다는 AV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 앞에, 여러분, 우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 두 사람은 싸웠어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일을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받침이 없어요. 니은 모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먹다 라는 단어를 한 번 볼까요? 자, 먹다 라는 단어를 볼게요. 먹다. 자, 이미 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쓰면 되죠? 네, 여기에 은 모양이다. 먹은 모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요? 네,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까 잠을 자는 모양이네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자, 우리는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 것을 알았어요. 안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네, 아, 그 친구가 잠을 자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추측할 때, 자고 있는 것을 추측할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는 모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자는 모양이다. 자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 자다는 받침이 없어요. 먹다는 여러분 어때요? 받침이 있네요. 먹다일 때는 뒤에 뭐가 올까요? 네, 밥을 먹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을 추측할 때에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모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늘의 모습이 어때요? 네, 하늘의 모습이,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이 있어요. 구름. 여러분, 검은색 구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늘에. 자, 날씨가 어때요? 흐려요. 자, 우리는 이 하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양을 보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미래에, 미래에 비가 올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미래에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여기 오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비가 올, 리을 모양이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먹다, 받침이 있는, 먹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손을 씻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밥을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는 이유가 뭐죠? 네,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추측할 때에는 밥을 먹을, 먹을 모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밥을 먹을 모양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추측해요. 미래의 일을 추측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우리 이번에는 연습을 같이 해 볼게요. 먼저, 그림을 보고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 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죠? 네, 여기는 어디예요? 네, 맛있는 식당. 식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네, 이 식당 음식이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추측할 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들이 직접 추측을 한 번 해보세요. 문장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에요. 네,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모양이에요. 아직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먹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왜 이런 추측을 했어요? 네, 식당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식당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요? 네, 자, 한 번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늦잠을 잔 모양이에요. 네, 지금 얼굴은 좀 놀란 얼굴이고요. 시계는 지금 알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데 어때요?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늦잠을 잔 모양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사람은 늦잠을 잔 모양이에요.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이 사람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네요. 음식을 보니까 음식의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물을 마시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죠. 이 음식이 많이 매운 모양이에요. 네,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빨간색이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또 물을 계속 마시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음식이 매운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이 음식이 많이 매운 모양이에요. 네, 자,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나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네, 손을 잡고 걸어요. 보통 친구 사이에는 우리 손을 잡고 걷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두 사람이 지금 데이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것 같은지 한 번 볼까요? 네, 이 사람 얼굴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자,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걱정, 걱정이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의 얼굴 표정,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은 모양이다는 이렇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을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또 다른 연습을 같이 해 볼게요.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예요. 리사 씨가 뛰어가는 걸 보니까 네,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수업 시간에 늦은 모양이에요. 네, 이 사람은 무엇을 추측했어요? 리사 씨가 수업 시간에 늦은 것 같다. 늦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뛰어가는 걸 보니까 그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늦은 것 같다. 늦은 모양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은 모양이다는 이렇게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은는 걸 보니까와 같이 자주 사용해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상우 씨가 웃는 걸 보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웃는 모습을 보고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3번 문제 계속 볼게요. 사람들이 울면서 영화관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영화가 아주 슬픈 모양이네요. 네,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울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자, 이 사람은 영화 내용이 아주 슬플 것 같다. 라고 추측하고 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마리오 씨가 비행기 표를 예매한 걸 보니까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고향에 갈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마리오 씨가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예매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태를 보고 자, 무엇을 추측했어요? 고향에 갈 모양이에요. 아직 방학을 하지 않았지만 방학 때의 미래에 고향에 갈 것 같아요. 고향에 갈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했네요.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걸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이 노래가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인기가 많은 노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 노래가 인기가 많은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연습을 계속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를 연습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수원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에서 나갔어. 네,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모양이야. 네, 여러분, 지금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났는데, 수원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 끝나자마자 바로 교실에서 나갔어. 여러분, 수원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2번 문제예요. 페이 씨가 주말인데 정장을 입고 가네요. 자, 페이 씨가 주말인데 정장을 입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친구 결혼식에 가는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주말에는 정장을 잘 입지 않죠? 특별한 약속이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장을 입지 않고 편안한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페이 씨가 주말인데 정장을 입고 가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친구 결혼식에 가는 모양이네요. 가는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약속이 있는 모양이에요. 라고도 추측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이번에 수원 씨가 시험을 잘 봤대요. 여러분, 수원 씨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 결과를 듣고, 그 결과를 듣고 우리는 무슨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수원 씨가 아주 열심히 공부한 모양이네요. 네, 여러분, 수원 씨가 시험을 잘 본 이유는 왜 잘 봤을까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본 것 같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 모양이다는 우리가 본 것, 어떤 것을 본 것, 그것을 가지고 추측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봤대요. 잘 봤다고 해요.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추측을 할 때에도 은 모양이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줄리앙 씨가 오늘도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어제도 학교에 안 왔어요? 오늘도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여러분, 이런 줄리앙 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나요? 네,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픈 모양이네요. 네, 아파서 학교에 안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픈 모양이네요.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잘 하셨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저 음식을 많이 먹네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무슨 음식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 번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음식을 많이 먹어요. 특별히 많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저 음식이 제일 맛있는 모양이에요. 라고 추측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몰라요.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모를 때에는 한 번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연습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만나요. 네, 3강입니다. 우리 이번 강에서는 듣고 확인해 봅시다 를 먼저 볼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먼저 잘 들어 보세요. 20과 많이 떨리는 모양이네요. 리사 씨, 어디 가는 거예요? 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방송국이라뇨?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든요. 오늘은 출연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문화 차이에 대해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많이 떨리는 모양이네요. 네, 방송에 처음 나가는 거라서 많이 긴장돼요. 그럼 리사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방송에는 언제 나와요? 아직 잘 몰라요. 방송 날짜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겠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예요. 리사가 방송국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1번,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2번,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3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잘 하셨어요. 2번 문제입니다. 자, 리사가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1번, 한국어를 잘 못해서. 2번, 방송국이 어디인지 몰라서. 3번, 방송국에서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 방송국에서 실수를 할 것 같아서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잘 맞추셨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듣기 대화에서 리사 씨가 지금 어디에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네, 리사 씨가 방송국에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번 과에서는 방송과 관련 있는 어휘를 배워 봅시다. 먼저, 방송국이라는 어휘예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방송이라는 어휘는 무슨 의미예요? 네, 방송국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볼 수 있게 하는 일을 우리는 방송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송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곳, 그런 일을 하는 장소를 우리는 방송국이라고 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방송국이라는 어휘를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친구에게 같이 방송국에 가자고 했어요. 왜요? 네, 음악 프로그램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수를 보러 같이 방송국에 같이 갈래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도 이미 어떤 가수를 보러, 배우를 보러 방송국에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출연자라는 어휘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출연하다 라는 어휘를 공부했지요. 출연하다 라는, 여러분, 공연, 영화,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다, 나오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출연자는 그런 공연이나 영화, 드라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출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출연자에게 질문했다. 네,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회자라고 해요. 그 사회자가 그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에게 질문했어요. 네, 다음 어휘를 볼게요. 시청자라는 어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청자는 시청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먼저, 시청하다는 AV인데요. 시청하다의 의미는 뭐예요? 네,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을 눈으로 보고 또 들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청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시청자는 누구예요? 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이겠죠? 네, 여러분도 시청자예요. 여러분들 중에 텔레비전을 안 보는 친구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시청자죠? 네,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어요. 네, 그 드라마는 아주 슬픈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는 많은 시청자, 그 드라마를 보고 듣는 사람들, 시청자들을 울렸어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청취자라는 어휘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시청하다 라는 어휘를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청취하다 라는 단어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청취하다 도 A, V예요. 청취하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귀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취자는 귀로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요? 네, 텔레비전은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네, 아마 라디오일 거예요. 라디오를 듣는 사람을 우리는 청취자라고 이야기해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본문 대화의 내용을 알아 봅시다. 네, 자, 여러분 이번 대화는 줄리앙 씨와 리사 씨가 길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네, 먼저 줄리앙 씨가 이야기합니다. 리사 씨,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리사 씨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리사 씨한테 줄리앙 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리사 씨가 이렇게 말해요. 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리사 씨가 방송국에 왜 갈까요? 네, 아마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죠? 방송국에 일이 있어서 출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방송국이라니요? 무슨 일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지금 리사 씨가 방송국에 간다고 하니까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국이라니요. 앤, 이라니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했네요.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리사 씨가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든요. 네, 여러분 리사 씨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했어요? 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어요. 외국인들이 나와요.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다음 문장 계속 볼게요. 오늘은 출연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문화 차이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은 출연자들이 자기가 경험한, 경험하다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네, 체험한, 직접 내가 해본 문화 차이에 대해서. 문화 차이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네, 문화가 우리가 나라마다 어때요?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다른 점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리사 씨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네,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자기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렇죠? 방송국에 가서 출연을 하는 일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할까 봐 걱정이에요. 네, 실수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줄리앙 씨가 이렇게 말해요. 많이 떨리는 모양이네요.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리사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많이 떨리는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떨리다 라는 어휘가 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떨렸어요? 네, 겨울에 여러분들 아주 추운 날 밖에 나가본 적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들 몸이 어땠어요? 보통 때하고 같았나요? 네, 날씨가 너무 춥거나 긴장이 될 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몸이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목소리도 보통 때와는 다르게 떨릴 수 있어요. 네, 지금 리사 씨는 방송국에 왜 가요? 네,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리사 씨는 지금 떨려요. 떨릴 것 같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네, 리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송에 처음 나가는 거라서 많이 긴장돼요. 여러분, 방송에 나가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네, 이 의미는 방송에 출연하다. 그런 의미죠.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거라서 많이 긴장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긴장이 됐어요? 네, 중요한 시험을 보기 전에, 그리고 어떤 중요한 면접을 보기 전에 많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긴장이 되었을 때는 어떤 행동이 나타나요? 네,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떨려요. 네, 목소리도 떨릴 수 있고, 네, 우리 몸도 이렇게 떨릴 수 있죠. 그리고 긴장이 되면, 네, 몸이 굳어요. 네, 몸이 굳어서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게 되죠. 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긴장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저는 리사 씨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처음에 카메라 앞에서 수업을 할 때 리사 씨처럼 아주 긴장을 했고요. 또, 그래서 목소리도 떨리고, 조금 몸도 떨렸던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그럼, 리사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네, 방송에는 언제 나와요? 자, 이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네, 리사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리사 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방송에는 언제 나와요? 네, 방송에 리사 씨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출연한 리사 씨를 우리는 방송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어요. 방송에는 언제 나와요? 는 언제 리사 씨를 방송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죠.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사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 잘 몰라요. 언제 방송이 되는지, 방송 날짜를 잘 몰라요. 네, 우리는 방송 날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송 날짜는 나중에 알려줄게요. 다음에 알려줄게요. 자, 어머, 어머는 여러분 언제 쓰는 표현이죠? 네, 깜짝 놀랐을 때 우리가 어머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여러분, 리사 씨가 줄리앙 씨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길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겠어요. 네, 여러분, 제 시간. 제 시간은 어떤 의미예요? 네, 제 시간은 정해진 시간. 자기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제 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 N이라는 것은 정해진, 자기의 N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시간, 제 자리. 이렇게 N 앞에 젤을 사용해서 정해진 자기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제 시간이라는 것은 방송에 출연하는 시간을 말하겠죠? 네,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도착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둘러야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시간 안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해요. 네, 여러분, 서두르다라는 AV가 있어요. 네, 서두르다는 몸을 바쁘게, 급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서둘러야겠어요. 서두르다가 뒤에 모음과 만나요. 어야겠어요. 어야와 만나요. 자, 르가 어와 만났어요. 그때 우리 앞에서 서투르다라는 표현을 배웠지요? 네, 자, 르가 어와 만나요. 그럴 때에는 르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서둘러야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서둘러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가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그러면 도착하려고 해요. 그러면 서둘러야겠어요. 라고 리사 씨가 이야기했네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더 말해봅시다 를 공부해봅시다. 네, 오늘 배울 표현은요. av, 아워여야겠어요 입니다. 여러분, av, 아워여야겠어요 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말하는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꼭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거다. 꼭 할 거예요. 할 거라는 자기의 의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av, 아워여야겠어요 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문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며칠 후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며칠 후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꼭 해야 해요. 그래서 나는 그 공부를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라는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며칠 후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일찍 자야 해요. 일찍 자야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라는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워여야겠어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요. 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내일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운동을 꼭 해야 해요.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라는 자기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며칠 후에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어요. 내일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말하기 연습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말하기 연습을 더 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면접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찍 출발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면접을 볼 때 우리는 늦으면 안 돼요. 꼭 그 시간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일찍 출발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일찍 출발해야겠다고 자기가 꼭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일찍 출발할 거라는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아오, 여야겠어요. 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니까 네, 여러분, 말하기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빨리 자야겠어요. 일찍 나가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찍 자야 해요. 일찍 자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갈 수 있어요. 일찍 나가야 하니까 빨리 자야겠어요. 빨리 잘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꼭 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는 의지를 말해요. 네, 여러분, 다음 문장입니다.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청소를 해야겠어요. 네, 지금 집이 조금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해요. 온다고 하니까 나는 청소를 해야 해요. 꼭 청소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야 할 일을 할 거라는 의지를 이야기해요. 청소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면접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출발해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니까 빨리 자야겠어요.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청소를 해야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겠어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야겠어요. 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죠?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꼭 하세요. 네, 다음 강에서 만나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